환하게 밝아지는 내 눈물 안녕하세요 뮤지컬 그날들에서 우영 역을 맡은 오종영 안녕하세요 윤수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온주환입니다 저희가 오늘 어떤 촬영하러 왔나요? 심플레이빌 3호로 촬영하러 왔고요 뮤지컬 그날들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뮤지컬 그날들은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두 남자의 사랑 그리고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뮤지컬이고요 정말 열심히 많은 분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많은 기대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봉이 언제죠? 2월 22일 그리고 5월 6일까지 블루스케어에서 계속되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항상 무대에서 최선을 다할테니까 저희 꼭 보러 와주십시오 네 그날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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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